네. 또 테란이네요 일단. 상대가 랜덤입니다. 랜덤 상대 중둑이 뭘까 상대 중둑이 뭘까요. 다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랜덤 테란이 나왔습니다. 일단. 뭘 해야 좋을까 일단. 생더블은 이제 하고 싶긴 한데 좀 부담스럽긴 해요. 저그일수도 있어서. 에이지스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일국시 토스. 대각선입니다. 김부서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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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셨네. 이분. 네. 그렇게 거절을 해도 또 오시네. 일단은 안전하게 베럭 더블을 한번 가볼까. 베럭 더블. 자. 베럭을 일단 찍고요. 안전하게 갑니다. 안전하게. 저는 부자거든요. 아이고 또 2,000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해 뭐해 뭐해. 일을 안하고 뭐해. 왜 올라타고 있어. 미네랄에. 비전 맺고 승리시 5만원 미션 가능한가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레더는 비전이 안 돼요. 정찰을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상대 종족을 근데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알아야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뒷마당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그는. 오. 5시 저그네. 5시 저그. 커맨드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구두를 낼 가능성 충분히 있음. 아니면 이제 부유하게 갈 수도 있고요. 마린을 일단 찍어주겠습니다. 마린을 찍어주고요. 일단은 상대가 별다른. 일단은 부유하게 가는 것 같은데. 오. 선풀이에요. 선풀. 하지만 입구를 막았습니다. 저는 입구를. 개꿀이죠. 자. 가만히 이제 잘 막았습니다. 구두로는 심지어 구두로는 발업이고요. 짜릿해요. 잘해줍시다. 아. 근데 이거 깨지겠다. 안 깨지고요. 안 깨지면 좋죠. 이거 자체가 일단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자체가. 현민웅님. 슈퍼채팅 10만원. 현민웅님. 아이고. 또 10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스트메딕이요. 아이고.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스트 가야겠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고스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팩토리도 이제 마침 또 태클을 타고 있거든요. 제가. 고스트가 이제 가스가 또 많이 들기 때문에. 팀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위하네. 문 안 열어준다고 시위하네요. 가스 미리 파겠습니다. 시위해도 절대 안 열어줄거야 나는. 고스트. 자. 벙커도 안전하게 하나 박아놓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저글링을 꽤 많이 찍어놨거든요. 자. 보스트를 한번 시원하게 가볼게요. 가스도 일단 빠르게 팠기 때문에. 세이브 가스는 일단 많구요. 자.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제 스타포트. 스타포트. 잘 준비하도록 하구요. 상대를 좀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벌초를 좀 찍어줘도 하겠습니다. 어. 여기 들어온다고. 오블로드가. 자. 죽진 않을 수 있겠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팰게요. 그러면은. 어. 죽었네. 자. 벌초를 일단 두마리까지 모아줍니다. 두마리까지. 두마리까지 모아주구요. 너플도 지어줍시다. 요렇게 너무 깊숙해왔어. 포즈네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크 타는걸 상대방이 봤어요. 선님. 아이구프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종종 듣긴 합니다. 오우야 잠깐만. 이 친구 저글링 계속 모으고 있었네.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 친구 뭐야. 이거.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나. 네. 자. 병력 계속 찍어줄게요. 일단. 뒤가 없는 친구였네. 이 자식. 마린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리페어해줘.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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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이 친구도 이제. 약간. 오늘만 사는 사람이네. 어. 이걸. 참고 있었네. 자. 공업 눌러주고요. 벌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봐. 뚫는다어. 뚫잖아어. 리페어 한번 준비해 주고요. 완전 우리 링걸 이거. 자. 막아주고 갑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게 여러분. 가만히 그. 문 잠그고 있어야겠다. 어. 자꾸 들어오네. 근데. 일단 막아줄게요. 적당히. 문 잠궈. 아. 잠갔다 일단. 문 잠갔어요. 베럭. 아이고. 쉽지 않네. 베럭 지어줄게요. 베럭. 어우. 씨. 확실히 이불 밖은 위험하네. 어. 잠그고 있겠습니다. 일단. 자. 고스트가 이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고스트는 이제 미네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자원 타격이. 그래도 덜하단 말이죠. 고스트 생산하는데 있어서. 어. 고스트 봤어. 상관없어요. 이중당 벽을 좀 세워볼까? 이중당 벽. 자 상대가 이제 그 문을 좀 세게 두들기니까 이중 방벽을 좀 칠게요 이거는 절대 못 들어올걸 자 고스트 이제 찍히고 있습니다 가스 세이브된 가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럭을 쭉 늘려줄게요 아마 또 이 친구 또 계속 뒤에서 모으고 있을 것 같은데 스캔 한번 이제 뿌려보겠습니다 이제 고스트가 나오고 있다고 업그레이드 준비 한번 해주도록 하구요 자 일단은 그래도 벽을 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도 웬만하면 안 깨지고 고스트도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캔을 한번 또 뿌려봅시다 오 히드라 드론을 째네요 그래도 드론을 상대가 그래도 이제는 깔짝깔짝 건드려줍시다 상대에게 승부를 시간은 줘야죠 여러분들 레이스요 고스트의 존재를 못 볼 수도 있잖아 레이스가 가면은 승부를 시간을 좀 줬고 그래도 숨을 고르고 있네요 상대가 방업 눌러줍시다 방업과 공업을 눌러주고요 멀티 체크나 합시다 멀티 체크 어디에 먹었나 멀티가 없을 수도 있구요 자 가스를 애초에 많이 파는 부분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고스트가 이제 생산 시간이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좀 자 기다려야 됩니까 일단 몰래 멀티 같은거만 찾아볼게요 화면도 이제 지워줬고 본지 대신 뭐하나 궁금할거야 상대는 자 고스트 금방금방 모이죠 자 히드라 3회 처리구요 상대 3회 처리 3회 처리 이거보고 이제 그 드롤 의지가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슬슬 투가스 투가스의 한계가 보이죠 가스가 점점 이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럭 좀만 더 늘려줄까 센터도 한번 먹어주면 좋긴한데 오브로드 여기 하나 잡았고 전선은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잉부스에 방해만 되니까 없애겠습니다 자 히드라가 일단 계속 나오고 있죠 히드라 속업이 됐습니다 속업 상대 속업 내가 센터를 먹는게 좋을 수도 있겠다 자 상대 저글링이 일단 앞에 있을거거든요 여러분들 센터가 특갔으니깐 여기도 먹구요 박수현님 또 구원도 감사합니다 자 고스트한테 락다운 걸려서 당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암살 어 봤구나 자 일단은 순식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고스트의 존재를 상대가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구요 여기 커맨드 있죠 공이엽 이제 방일업이 좀 있으면 됩니다 가스멀티도 이제 잘 먹어주고 있구요 히드라도 될까 과연 저격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 고스트가 이제 벌써 세구대가 다 되갑니다 가스멀티를 먹어줘야 돼 가스멀티 여기저기 다 먹어줍시다 일단 아 귀찮게 하네요 고스트 한마리 그 파견 보내야겠다 히드라는 상대가 안되요 히드라 자 원거리기 때문에 상대가 안되고 이제 공이엽 방일업 됩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럴커 변신 중 자 나는 클로킹 있다 클로킹 일방적으로 후드려팔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고스트가 럴커보다 사거리가 길어요 그 홀드 예수입니다 어 자 굉장히 세죠 일단 스캔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때리진 못하겠네 자 여기도 이제 먹어줄거 하겠습니다 고스트 일단 계속 찍어줄걸 하구요 옆구리 한번 들어가볼까 자 들어갑니다 일단 상대가 이제 막을게 없다는거지 자 고스트가 이제 무혈입성 했습니다 무혈입성 럴커가 일단은 오는데 스캔이 이제 좀 있으면 찹니다 산계나요 산계 럴커는 들어올 수 밖에 없어 스캔 럴커부터 점사 순식간에 이제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럴커부터 점사 자 고스트는 이제 계속 찍어주고 계속 웁니다 자 우승밖에 안나오죠 이 고스트의 존재를 보고서는 자 고스트가 이만큼 또 위협적이라는 거죠 자 계속 이제 그 보냅니다 센터에 이제 축가스 멀티도 먹어주고요 이렇게 또 기지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어 고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야 리플레이 한번 봐야겠다 이거는 야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었네 저글링을 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상대가 일단 초반에 저글링 러쉬였죠 저글링 러쉬 구드론 바로 저글링 안 움직여 움직인다 야 저글링 일단 드론을 좀 찍어주다가 오버로도 뚫리고요 여기서 저글링을 계속 모아줬네 일단 시위 한번 했었죠 드론을 안 찍고 저글링만 계속 모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문 열기만 기다리고 있었네 진짜 어? 저는 이제 모르거든요 LMH님 아이고 또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글링만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 문을 열었는데 이제 계속 들어왔죠 자 그래도 SCB가 다 죽어도 이거 앞마당 본진에 있는거 다 죽어도 막으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자 레이스를 일단 찍어주고 여기서 어 또 찍더라 계속 찍더라 아이고 현민우님 또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션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또 잘 보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일꾼이 진짜 많이 죽었는데 상대가 더 없죠 여러분들 그만큼 이제 저글링을 미친듯이 찍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민호님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스트를 슬슬 모아주고 있습니다 슬슬 모아주고 있구요 상대도 이제 부유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미 고스트가 많이 모여있는 상태 알파고님 인성 논란 일체 없으시고 실력 좋으시고 제가 당신을 존경해도 될까요? 저는 맨날 있는게 논란인데요 근데 자 이제 슬슬 가죠 만덕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논란이 있는 사람인데 자 이제 여기서 상대 시험 한번 봅시다 저글링이 이제 암살 당했어요 여러분들 자 흐물흐물한게 올겁니다 이제 자 보이죠 갑자기 전원 즉사 한 번에 즉사했어요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무섭지 이러면은 고스트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공격을 갑니다 상대 시에서 한번 볼게요 고스트가 너무 많거든요 소름돋는 장면 중에 하나였죠 방금 자 옵니다 그리고 고스트 업그레이드도 좋았어요 업그레이드가 이제 아직 분유롭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거에요 윤륨님도 5,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별길님도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야 멀티 시합군 잘해놨는데 히드라도 이제 고스트한테 세긴 한데 업그레이드가 이제 잘되있고 숫자 차이가 많이 나구요 그리고 클로킹 오브레이드 소급이 아직 안됐죠 이 흐물흐물거리는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지금 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공 2업이거든요 그리고 공 2업이 공 2업이 다음판 영어말안하기 가능한가요? 이제 노트로 갑니다 게임시간 2분당 1,000원 영어 1번당 마이너스 5,000원 굉장히 세죠 로후님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영어 말 안하기 미션이요 게임시간 2분당 만원 영어 한 번당 5천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고스트 뭐 저글링 이런게 다 영어여가지고 어렵긴 해요 자 이렇게 또 주지가 나왔네 여러분들 게임이 끝났습니다 고스트 오랜만에 쓰니까 괜찮네 고스트 오랜만에 쓰니까 괜찮네